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청어회를 준비해봤습니다!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! 여긴 청어회 그리고 불맛을 좀 냈고요 요거는 청어와 각종 야채와 된장을 넣고 만들어줬어요 청어를 먹으니까 청하! 얼른 먹어볼게요! 청어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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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징어 간장 너무 맛있어 새콤달콤 닭다리 아삭아삭 소스에 고소한 고추냉이 잘 어울려요 다진마늘 흡수 참깨 참깨 팽이버섯 초콜릿 너무 맛있어 치즈볼 오징어 너무 맛있다 달달한 맛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어 팽이버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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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